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첫번째는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A3부터 F13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대한 서식인데요. A1부터 G1까지 선택하시고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을 굴림을 선택하시고요. 크기가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20, 글꼴 스타일 굵게 선택합니다. 글꼴 색에서 표준색에 가셔서 파랑을 선택합니다. 그럼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하셨고요. 다음은 G3셀 참가 종목을 선택하시고 끝에서 더블클릭하신 다음 키보드 한자를 누르시면 먼저 참가부터 선택하고 변환, 그 다음에 종목 선택하시고 변환 누르셔서요. 한자 변환합니다. 다음 D4부터 시작해서 F23까지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고요.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선택한 다음 천단위 구분 기호를 넣기 위해서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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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또는 지금 끝에 0일 경우에 생략할 때는 샵이지만 0을 넣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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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이라고 꼭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명자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A23부터 C23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G3까지 선택하시고요. 체육이 3개 가셔서 표준 3개의 연안 파랑을 선택합니다. 다음 A3부터 G3을 선택하시고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4부터 C22를 선택하신 다음 텍스트 맞춤을 가로 가운데 클릭합니다. 다음 A3부터 G23을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홈에 글꼴에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5문항의 서식 작업을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A4부터 F15까지 선택하신 다음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수식을 사용해서 작성할 거라서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등호를 입력합니다. 체험 코드가 K로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K로 시작한다. 라고 하시면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하시기 위해서 레프트 함수를 입력합니다. LDFT 입력하시고 체험 코드가 있는 C4를 선택하면 달러 C, 달러 4, C4 셀 하나만 비교합니다. 하지만 C4, C5, C6에서 C15 셀, C열에 있지만 숫자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키보드 F4라는 키를 한번 누르면 C 앞에 있는 달러가 지워지는데요. 다시 한번 F4 누르면 행 앞에 있는 달러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신표, 여기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K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체험 코드에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K와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했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했고요. 체육에 가셔서 배경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체험 코드가 K로 시작하는 데이터만 찾아서 전체의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 글꼴 스타일을 굵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E, 3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국가명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시려면 PR, O, PER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국가명, C3에 있는 글자를 첫 문자를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C3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스웨덴의 첫 번째 S가 대문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로로 표시하기 위해서 M%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자를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문거서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함수를 연결하기 위해서 M% 연산자 넣으시고요. 팀명을 전체를 대문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U, P, P, E, R 함수 입력하신 다음 팀명을 선택하고 가로 닫으시면 팀명을 전체를 대문자로 표시할 수 있는데 가로를 여셨잖아요. 가로를 닫아서 표시하기 위해서 M% 연산자, 가로 문자 처리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은 아래까지 복사해 주시고요. 열 너비는 살짝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국가명과 팀명에 대해서 문자를 첫 글자만 대문자, 전체 문자를 대문자 변환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K포인트가 K포인트가 세 번째로 많은 회원을 찾아서 회원명을, 이름을 여기다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J13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세 번째로 많은 숫자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J13의 커서를 갖다 온 다음에 몇 번째 큰 값이라고 라지 함수를 입력합니다. 어레인은 포인트가 입력된 I3부터 I13에 가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세 번째 큰 값은 8만 7천원입니다. 라고 구해졌고요. 이 값을 8만 7천원을 찾아서 옆에 있는 이름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J3의 는 다음에다가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VLOOKUP 입력하시고요. 찾을 값은 세 번째로 큰 값은 구해놨고요. 신표. 그 다음 중요한 거는 VLOOKUP에서 주의하실 거는 첫 번째 열이 내가 조금 전에 찾고자 한 값이 포함되어 있는 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회원 코드가 아니라 K포인트부터 시작해서 J12까지 선택하고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는데 신표. 세 번째로 큰 값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올 겁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거나 폴스를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E16셀을 클릭하신 다음 왼쪽에 있는 총점에 대한 순위를 구하고 1등은 대상,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E16셀을 커서 갖다 놓은 상태에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랭크점, EQ 선택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총점을 선택 신표. 그 다음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비교할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순위는 총점이 높은 것이 1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림차순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거나 생략하시면 돼요. 구하신 순위를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수식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16셀을 선택하시고 if, 만약에요. 등호 다음에다가 if, 만약에 조금 전에 구하셨던 수식 맨 끝에 가서 그 값이 1과 같습니까? 그러면 큰 따옴표 묶어서 대상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신표. 그렇지 않다면 꼭 신표로 구분하셔서 순위가 2하고 같습니까? 라고 또 물어볼 거예요. 등호를 뺀 전체를 범위 정하시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그래서 수식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 순위 값이 2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대상 대신에 금상으로 수정하시고요. 다시 맨 끝에 가서 컨트롤 V 해서 이 값이 3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다시 대상 대신에 은상이라고 표시하실 거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는데 이 풀을 왼쪽에서 하나, 둘, 세 번 사용했으니까 가로를 하나, 둘, 세 번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랭크점 EQ와 이프 함수를 통해서 수상 값을 구해보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직업이 직업이 학생에 해당한 회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건데요. 현재 작성된 표와 4에서는 숫자가 입력된 열이 없습니다. 3년, 5년, 2년도 문자예요. 그래서 디카운트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디카운트 A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30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D, 카운트 A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신표 우리가 개수를 구할 건데 직업을 가지고 구할 거니까 I16 셀 제목 직업을 선택하거나 범위 정한 표의 세 번째 열에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3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조건은 직업이 학생이라고 I16부터 I17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카운트 A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6이라는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판매 지역이 서울인 판매 지역이 서울에 해당한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은 디에버레이지 함수나 또는 에버레이지 이프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커서를 E38 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에버레이지 이프 조건이 하나니까 그냥 이프 사용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판매 지역에 가서 심표 조건은 서울을 찾겠습니다. 라고 서울이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그 다음 판매 금액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판매 금액에 대한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서울에 해당한 판매 금액의 평균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을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A3부터 F2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피버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H3셀에다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팀명을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배치하시고요. 갑에다가 월급여를 갖다 놓으시고요. 상여금을 갖다 놓습니다. 기타수당을 갑에다가 배치하시고요. 문제에 나와있는 제시되어 있는 항목을 팀명을 행에다가 월급여 상여금 기타수당은 갑에다 갖다 놓으시는데 갑에 있는 데이터는 평균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평균 수정하는 작업하도록 하겠고요. 갑 영역의 표시는 천단위 구분교를 사용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I3에서 마우스 오른쪽 바로 갑 필드 설정에 가서요. 함수를 평균으로 바꾸실 거고요.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 천단위 구분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합니다. 물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갑 요약 기준에서 평균을 선택하고 나서 수정하셔도 되고요. 바로 갑필드 설정에서 평균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표시 형식의 숫자 천단위 구분교를 체크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기타수당도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3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을 선택하고 함수는 평균이고요. 표시 형식에서 숫자 천단위 구분교를 표시하겠습니다. 선택 확인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피버테이블 스타일을 피버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버테이블 스타일을 보통 12번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요. 피버 스타일 보통 12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안쪽에만 커서만 드셔도 피버테이블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도구의 통합기능을 이용해서 표1과 표2, 표3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4에다가 1사분기 동계용품 입출고 현황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F13부터 I21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고 참조해 오셔서 표1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고 추가 그 다음 표2에 대해서 선택하고 추가 표3에 대해서 선택하고 추가합니다.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첫 행의 입고 수량부터 재고 수량 품명 스키부터 장갑에 해당한 데이터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표1과 표2와 표3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4에 다가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문제에서는 먼저 매크로를 기록하시고 연결하는 방법 또는 연결할 도형이나 단추를 만들면서 매크로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기출 문제에서는 단추를 만들면서 바로 매크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단추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삽입해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G3부터 H5 영역에다가 3, 4, 5 영역에 드래그 하십니다. 어떤 매크로를 연결할까요? 바로 만드시는 작업까지 할 거라서 매크로 이름에다가 총점이라고 입력하고 기록을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 총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드실까요?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커서를 E4셀을 선택하시고요. 숏2 플러스 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는 숏2가 있는 83 도하기 C4셀 도하기 D4셀 엔터 총점이 구해졌으면 아래까지 E4의 수식을 2, 13셀 까지 복사합니다. 이제 계산하는 작업이 다 끝났어요.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만들었던 단추에 텍스트가 단추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총점이라는 텍스트로 수정합니다. 총점을 한번 지워보시고 단추를 누르면 구해지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죠. 다음 두번째 매크로를 연결할 도형부터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에 도형 가시면 사각형이 있습니다. 두번째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위치는 G7부터 H9까지 드래그합니다. 다음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두번째 매크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매크로 이름을 셀 스타일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 셀 스타일으로 만들까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A3부터 E3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셀 스타일이 있습니다. 셀 스타일에 강조색 강조색 4번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매크로 기록에 대해서 종료하겠다라고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 은 모술과 둥근 직사각형 에서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실 때 이렇게 뜨는 거는 누르실 때 살짝 움직이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에 가셔서 문제에서 텍스트를 셀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 스타일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 4분기 2, 4분기에 해당하는 수출금액과 수익금액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4월부터 6월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지금 기존에 있는 범위를 그냥 깨끗하게 지워주시고요. 제목이 좀 필요하니까 월 수출금액과 수익금액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4월달부터 6월달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차트의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 바꾸라겠어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꺾은 선형에 가셔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에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이사분기 수출입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범내는 서식을 이용하여 위치를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범내 차트 요소에서 범내를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합니다. 수익금액의 4월 요소 수익금액 주황색 계열의 4월 요소를 한번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차트 영역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요. 그림자를 표시하는데 효과 탭에 가시면 효과의 그림자 미리 설정에 가셔서 안쪽 가운데 선택합니다. 다음 차트 옵션에 채우기미 선에 가셔서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면 차트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다섯 문항의 차트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작성한 차트와 여러분의 제시된 그림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까지 기출문제 보셨습니다.